이렇게 불교와 철학, 과학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겠다고 오셔서 아마도 분명히 굉장히 원력들이 크신 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0분이나 가까이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밖에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좀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좀 웃어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편하고 편한 자세를 앉아계시는데 그렇지만 내용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불교도 불교 철학으로 집중을 하고 과학도 과학 철학으로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강연을 하게 돼서 많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뇌 체조를 좀 시켜드리거든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머리에 주가 나면 곤란하니까 체조를 미리 하고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자 이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하겠고 대신 중간중간에 좀 농담도 하고 그럴 테니까 우리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불교와 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불교와 과학의 방법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부정을 통한 자유의 추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언뜻 보면 제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법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된 자료들을 모아서 거기서 공통된 내용을 추려서 만드는 게 이론이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귀납법인데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과학이다 자료를 모으는 게 과학적 방법론이 되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일단 가설을 세운 다음에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과학이 발달한다라면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과학적 방법론이 되겠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 다 사실은 좀 옛날 얘기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약간 옛날 과학 철학 이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자꾸 부정하려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이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의 불교의 가르침의 방법론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누구나 자타가 공연하겠지만 19세기, 20세기, 사실은 한 17세기 뉴턴의 시절 이후부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늘 대부분 다 동의를 하죠 반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들 요즘 과학도 아니고 과학 지식을 사용한 테크놀로지, 스템에서 빅테크에서 그런 것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으니까 과학적 지식이 우리 최소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에 해당된다는데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철학이 더 높은 지식이면 좋겠는데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불자하실 것 같은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그다음에 불교에서 축적한 세상에 관한 사람들에 관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도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겠고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부정을 통한 자유의 추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제 슬라이드가 15장인데 첫 번째 장 제목 갖고 제가 벌써 5분이나 가서 재밌죠? 그런데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불륜이름 부정 말고 논리적인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egation, not 이런 뜻인데 뭔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부정적이야 그러면 안 좋은 얘기죠 사실 지나치게 나쁜 면만을 보고 건설적인 제안을 안 하고 이래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좋은 비판인데 안 좋은 비판인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특히 불교에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불교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양전과 힌두교의 보름달 사실은 1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논문 하나 발표했을 때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서 그때는 다른 맥락에서 했었는데요 서양전교와 힌두교의 보름달 그리기는 왼쪽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불교적 보름달 그리기인데 왼쪽에 노란 게 뭔가 하면 학생들 하얀 도화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름달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면 왼쪽처럼 그리죠 달은 노랗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처럼 그리는데 이 보름달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궁극적인 진리 내지 신 서양전교에서 말하는 신 아니면 바람원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락만 이런 것들 이렇게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궁극적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 힌두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브라만 전통에서도 그렇고 서양의 소위 말하는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기독교 신학, 이슬람 신학 이런 것 말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신학 자연신학, 내추럴 те오리지 뭐 이러는데 그런 방법, 그런 신학에 의하면 그다음에 바람원교, 힌두교의 신학에 의하면 브라만 같은 것 또는 신 신은 너무너무 위대해서 말론이 표현할 수가 없대요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형상이 있느냐 어떤 종교에서 사람하고 닮았다고 그러지만 그건 자연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아니 만약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다면 무한히 위대해야 할 신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위대함이 제한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이 구체적인 형상만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신은 형상이 있으면 안 돼요 형상이 없다 지금 부정했어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친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 그러면 신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느냐 뭐 한 1억 년쯤 되냐 그러면 신의 존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돼요 너무나도 무한히 위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무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없고 가계 족보가 있느냐 그것도 가계 족보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가계 족보에 그 위대함이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 족보도 없고 색깔도 있으면 안 되고 무게도 있으면 안 되고 성별이 있어도 안 되고 성별에 제한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라만 교회나 서양의 자연신학에서 얘기를 하냐면 신 또는 브라만과 같은 궁극의 존재 무한히 위대한 궁극의 존재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은 없고 부정적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차전법 이랬답니다 한자가 어려워서 제가 안 썼는데 영어도 힘든데 한자까지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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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닌 것들이 제외하고 남는 그 부분이 신이고 브라크만이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브라크만 뭐 그게 나중에 범천으로 불교에서는 불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범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한 신 또는 브라크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너무나도 위대해서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쳤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존재하면 그런 무한한 존재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말은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억주로 억주로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뭐 전지 전능 뭐 어디나 다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해놨어요 힌두교도 그렇고 저기 서양 자연신학에 의하면 그쪽도 그렇고 근데 불교는 우리가 말한 궁극의 진리는 뭐냐 예를 들어서 공이나 열반 이런 걸 보면 열반도 저기 그 열반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번뇌를 얘기하지 않아 공은 자성 없어 무화의 진리하면 참나 영원 불변한 자아 그런 거 없어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영기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한다 홀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존재는 없어 없다고만 해요 자꾸 자꾸 그래서 이 불교가 말한 진리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서 다 제외를 합니다 이게 부정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말한 부정의 방법 말론이 표현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러고 남는 무엇 안 되는 것을 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부정의 방법으로 뭔가가 남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는 그게 이제 공하다 예를 들어서 해서 자성이 없다 그러지 뭐가 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보름달이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보름달이 없는 것 같지만 보름달의 형상은 또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고 섬세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서양철학이 원래 전공인데 이런 것을 공부하다가 불교에 매료돼서 서양철학 공부 좀 안 하고 불교 철학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은 사실은 동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 공통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서양 쪽 자연신학과 인도 쪽 바라문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한 뭐가 있다라는 거고 불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성을 가진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국에서는 서양에서의 불교 이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불교도 사실 뭐가 있다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최소한 제가 서양에서 읽은 영어로 된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들었기는 합니다만 불교에서 중요한 이 교리들은 다 부정의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만물은 조건에 의해서만 생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인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연기법인데 이것은 독자적인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제 실체의 존재를 믿는데 예를 들어서 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거든요 스스로, 실체, 독립적인 존재라는 실체로서 존재하는데 연기법에 의하면 그런 건 없다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영혼, 브라만 교회에서 말하는 아트만 또 뭐 일부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같은 것도 무화의 진리에 의하면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나 아트만이나 참나가 존재한다면 이것들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연기의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연기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저기 우리 전문에서는 많이 알죠 깨달은 사람은 깨친 사람은 깨친 도인은 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잘못 가르쳤던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나 아트만이나 참나는 연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참나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아서 제가 한국의 여우가 천연기름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여우가 멸청할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500생 동안 계속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거 저기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여우는 한국에서는 아마 한동안은 여러분들 다 빨리 가르쳐줘서 여우가 멸청한 한이 있더라도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지 않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존재가 가능하다는 신이나 영혼 같은 것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스스로의 본성, 본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성인데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만의 본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성이 없다 만물은 라는 대승의 공의 가르침도 자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불교는 없다고 해요 자꾸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집착하지 말라는 실체 독립적인 존재에도 집착하지 말고 당신의 그런 거 없어 거의 집착하면 안 돼 만물도 자성이 없어 집착하지 마 자꾸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우면 이제부터 이제 자유로운 삶이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의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연기를 말씀드렸는데 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한국은 이제 무상이면 호무하다 뭐 이렇게 자꾸 돼 있잖아요 삶의 회의 무상해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옛날에 80년대 이런 때는 코미디언들이 맨날 삶의 회의 무상한 삶 뭐 해가지고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한 것은 고정불변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왜 좋은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귀한 음식을 오늘 먹었다 뭐 점심 때 아주 맛있는 물을 먹었다 무슨 버섯 요리를 먹었다 근데 그 한 번 먹으면 좋지 이거를 맨날 하루 세 끼에서 평생을 버섯 요리만 먹어야 된다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저는 가끔가다가 서양 종교 1부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가서 매일같이 환희에 가득 찬 그 삶을 신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일도 하루 이틀 해야 좋은 거지 이거를 영원토록 계속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우리 법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법장선생님하고 친하니까 제가 농담도 하겠는데 맨날 똑같은 헤어스타일이 없으시죠 사실은 평생을 지내셔야 되니까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도 두 발 자유화로 가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후배님들 계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발 자유화가 와서 그때부터 머리 막 기르고 기를 했는데 머리 하나도 없이 평생 사시면 제가 자로서는 참 참혹한 죄송합니다 스님 옷도 똑같은 색깔로 평생 이게 항상하고 고성불변하게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겁니다 무상한 게 좋은 거예요 변해야죠 변하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게 아니 우리 숨도 변화가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한 거지 이런 거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불변한 것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래서 아무것은 고정된 것에 불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에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러셨죠 이것도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와 참나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불변하는 자신의 존재 양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맨날 똑같이 살면 정말로 힘듭니다 변해야지 열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뇌의 불길이 확 꺼졌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이 훅 불어서 없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다 타서 심지까지 다 타서 없어졌다거나 해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는 것이 열반입니다 번뇌가 없다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부정의 개념이에요 열반이 그래서 동아시아 언어로 좀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뭐 정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긍정의 개념이어서 번역이 잘 안 돼서 니르바나를 그냥 음차로 열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굉장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분들은 옛날부터 저기 사실 부정의 생소인 시에도 그랬다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무슨 굉장한 희열, 연락 이런 게 있는 상태로 착각하고선 또는 뭐 열반 깨쳐가지고 그 상태에 이르면 초록력이 생긴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었다가 그 일정에 의하면은 제가 읽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승단에서 내쫓기고 막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열반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고뇌 불길이 꺼져서 없다는 얘기인데 뭔가 있다는 착각을 해가지고 서양에서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마약을 많이 섞어서 깨달음, 알약 이런 걸 만들었어요 먹으면은 우리 옛날 그 말로 뿅 가는 느낌이 이제 그걸 저기 깨달았다고 열반에 들었다고 이렇게 착각한 그래서 미국에 불교를 정착시킨 상당수의 분들이 마약을 아주 많이 한 좀 좀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불과학에서 출판한 미니스타 주립대학 불교 철학 강의에서 많이 사용했던 논증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 제가 그냥 쓴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읽은 적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저기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그 미니스타 주립대학 불교 철학 강의에는 없고 제가 딴 데 써놓은 건데 공을 이것도 공 저것도 공 공은 여기저기 다 있다 모든 존재자가 다 공하다 모든 존재자는 공이다라고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공을 여기저기서 봐서 공이 마치 무슨 긍정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패러독스를 발생시키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대상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제 공도 공하다 뭐 공도 공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공이 어떤 존재자라면은 그것은 공하거나 공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이 공하다면 공은 이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성이 없다 한국말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는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러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공하다면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이 공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없다는 게 공하지 않다면 그냥 긍정한다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긍정한다 없다는 것을 긍정하면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일본에서는 공이 공하면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않으면 공하다 순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철학에서 논리적인 모순이라 그러고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이런 모순을 발생시키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최상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방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공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뭐가 없다는 수로의 형태로 이해를 해야지 공 해가지고 뭐가 여기 딱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 저한테 반대하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적으셔서 이게 왜 틀린지를 좀 논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자성을 결여한다 자성이 없다 번질이 없다 존재 이 연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연단에 고정불변한 자성은 없다라는 의미로만 공을 이해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최고의 진리인 공의 가르침도 부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사회를 사는 데는 부정적인 태도가 안 좋은데 공부하는 데는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건데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데 중도라는 가르침도 부처님의 중도 수행법에 있어서 중도도 또 제가 보기에는 부정의 가르침이고 부정의 가르침은 자유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행에 있어서의 중도라는 것은 지나친 고행도 안 되고 게을러서 나태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양극단을 부정하는 그래서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이라는 것이 딱 산술적인 중관이라는 것은 아니고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디쯤 중간 둘 다 아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성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만물은 자성을 겨려해서 공하다라고 해서 이 대상의 존재 양상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단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멸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공은 그걸 부정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이것이 자성을 가지고 상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성을 가지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성이라는 것은 자, 스스로, 성, 스스로의 성품인데 원래 범어를 보면 이렇게 스스로부터 생겨난 것 스스로 완성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부터 비롯해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성은 자성을 가진 것들은 뭔가 의존하는 것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그걸 레버리지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러고 많이 쓰죠 상대방과 협상하거나 이럴 때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나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런데 이 자성은 다른 것에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완벽하게 존재하니까 한 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면 그 자성은 결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런 이유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본질의 개념과 우리 불교와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자성의 개념이 좀 다른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공에 가르치면 그래서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양극단으로부터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서 이 끊임없는 부정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될 수 있어야지 올바른 과학이론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고 그 칼 포포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 중반 후반에 주기차게 이제 그 주장을 한 내용인데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점성술 같은 것은 점성술이나 이제 사주팔자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책에다 다 씁니다만 이건 세상에서 많이 쓰는 얘기니까 그리스의 어떤 왕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는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델피라는 데 가서 사제들로부터 신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쟁은 강한 자가 이깁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왕한테 그리스 왕한테 그러니까 그리스 왕은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나가서 싸움을 하고서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왔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가가지고는 다시 델피라는 데 가서 사제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제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한 그때 강한 자는 당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정될 수가 없어요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면 포촌쿠키라고 중국 음식점에 가면 과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중국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미국 쪽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일 동쪽에서는 귀인을 만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지구상의 동쪽에 사는 사람은 지구상의 반 정도가 다 동쪽에 사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쪽에 사는 게 되지 않습니까 부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이비라는 얘기예요 사이비 과학이 가짜예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여기 음양오행 명리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음양오행 명리학일 수는 있지만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정이 안 되잖아요 잘 그다음에 우리 주역도 하도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과학은 아닙니다 그냥 주역이지 거기에 비해서 근대 물리학을 완성한 뉴튼 같은 사람은 자연과학이 무서운 게 그다음에 강력한 게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왜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냐면 수학을 중시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수학은 못해요 순천적으로 한국에서 입양대 간 아이들도 학교 가면 수학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수학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해서 뉴튼이 수학을 가지고 전 우주에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에 지구상 뿐만 아니라 우주에 모든 현상을 설명했거든요 정교하게 수학을 가지고 정교하게 그러니까 부정되기 쉽죠 예측을 했는데 아 다음에는 일식이 언제 일어날까요 몇 월 며칠 몇 시 근데 당신 10분 틀렸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음향오행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은 부정되기 굉장히 쉬워요 부정할 수 있어야 과학이에요 안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뉴트리 물리학이 완벽한 물리학이라고 생각하고 250년을 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귀동량에서 들은 건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뉴트리 물리학을 전자기학에다가 적용시켜서 잘 써먹었는데 근사한 오차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거기에 따르자면은 근데 상대성 이론이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예측하기를 빛이 그 태양과 같이 거대한 중력을 가진 물체를 지나갈 때는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당겨서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게 관측된다면은 자기가 옳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관측되지 않는다면 자기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이론은 부정될 수 있다 얼마든지 부정될 수 있다 뉴튼은 그런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거나 느리게 흐른다고 관찰된다는 거 빛의 속도에 다가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관찰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뉴튼은 상상도 못했고 공간이 휘어진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는 그걸 예측했거든요 자기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관측되지 않으면 자기 이론은 부정되는 거니까 난 폐기하겠다 아주 솔직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관측에 의해서 그게 확증이 됐어요 사실까지도 우리가 양자격학하고 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는 이렇게 자기 이론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학으로 해놔가지고는 내가 예측한 것이 반증된다면 나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점정수라고는 정반대죠 점정수라고는 그래서 이 과학철학은 부정되고 반증될 수 없는 원칙적으로 그런 주장은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정될 수 있어야지 과학이에요 부정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부처님, 사실 부처님의 지혜를 좀 흉내낸 방법론을 우연히 이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과학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마치 과학의 성공에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과학은 완벽한 체계이기 때문에 한 번 완성되면 영구 불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앞으로도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에 그 전에 1500년, 2000년 동안 지속되던 푸텔레마이오스 푸텔레미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푸텔레마이오스라고 그러죠 아마도 이집트 사람이니까 푸텔레마이오스의 천동소를 부정했어요 부정함으로써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변화죠 하늘이 돌던 게 하늘은 멈추고 지구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천체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체들이 도는 궤도는 신성하고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원 근데 우리 알지만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보니까 이건 완벽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 타원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수학으로 정교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측한 것이 얼마든지 반증될 수 있게 기존에 이론을 부정하고 부정해서 폐기시켜버렸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자유가 있죠 거기에서 새로운 이론을 정교한 수학으로 만들어냈어요 서양 사람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도 수학 잘하니까 문제없는데 그다음에 라부아질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쇠가 녹이 쓰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지 그 안에 있던 그 이상한 플로지스톤이란 플로지스톤이란 그 이상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뭐 해가지고 그 전에 수세기 동안 있었던 이론을 부정하고 그 부정해서 없어진 자유로운 바탕에서 자기 이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담입니다만 여담할 시간이 없는데 그 불란서 혁명 때 불란서 혁명 때 혁명군 혁명파여 가지고는 왕족과 귀족들을 다 처형을 막 시키는데 앞장섰다가 혁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저기 알력이 생겨서 이 사람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 사람도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진행하고 있던 중요한 화학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사흘만 더 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완성해서 인류의 공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실험실을 차려가지고 옮겨와 가지고는 실험을 완성하고 사흘 후에 단두대에서 목이 나간 굉장한 인물이죠 사실은 서양 사람들 강적이에요 우리 경쟁하려면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우리만 센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고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과학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물론 이제 탑너치 최고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걸 찾아내려는 부정의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가설을 모아서 이론을 창조해내죠 자유로워야지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도 불교 용어 썼죠 여의인다 옛날 말인데 요즘 아직도 불교에서는 쓰는데 기존의 것을 여의로는 비판과 부정의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모아서 새 이론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창조의 과정이다 마치 불교에서 불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일반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 나 자신이 집착하던 무하로써 자신에 대한 집착도 부정하고 공예 개념으로써 물건에 대한 집착도 부정하고 그래야지 자유롭게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과학을 완성된 체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비판에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르는 태도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비판 작업 부정하는 작업이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과학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외워서 하는 건데 저도 한국에서 많이 외워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번 근사하게 써보려고 이런 글 미국에 있으면 읽기 어렵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귀동량 드는 거 과학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과학자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불사들도 머무르면 안 되죠 무상이죠 상을 그냥 머무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무주 머무르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제 소행자는 자유로워야 하죠 불교의 과학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이 불교에서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통해서 독립적인 존재 듣기는 근사한데 독립적인 존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고집 불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걸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뭐 이런 제법 개공이니까 모든 존재자에 대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야지 그래야지 그 자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저기 성철스님께서 사실은 제가 11년 전에 여기서 성철스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은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거의 돌맞아서 사망에 이를 뻔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지만 존경하지만 아니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소행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대자유의 길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개치려는 것은 개쳐서 도인이 되어서 대자유의 길을 걸으려는 거지 뭔가에 집착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원래는 힌두교의 개념이죠 이게 왜냐하면 목샤의 번역인데 리버레이션 해서 유네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번뇌가 끊겼다라는 것이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민을 말하면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여의면 자연스럽게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우리 대승에서 보살들께서는 그 소원이라는 것이 깨치더라도 무르 열반에 들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유네에를 반복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무르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런 굉장한 소원이 있죠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감명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유가 해탈이고 이제 열반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제가 이해하는 바르소의 이상적인 과학은 주로는 이런 물리학을 갖다가 쓰면 편한데 뉴튼의 역학이라는 것이 뉴튼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철학자 이마늘 칸트조차도 너무나도 완벽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45세 교수가 처음 됐는데 그때까지 18세기 후반이니까 온갖 학문을 다 가르쳤어요 수학도 가르치고 뉴튼의 역학도 가르치고 당시만 해도 뉴튼의 물리학이 최첨단 과학이었기 때문에 이건 최고라고 해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완벽하다 끝!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칸트 얘기였는데 250년 동안 잘 써먹었지만 아니죠 아인슈타인이 극복했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조차도 표면은 아닙니다만 인공위성의 그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뉴튼 역학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구가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거나 빨라서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성 이론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구 궤도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그 영역에서도 뉴튼의 역학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아인슈타인도 스스로는 뭐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정식 그걸 자기가 그 그 알아내겠다 해서 결국은 써냈습니다 근데 이건 저기 그걸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물리학 차단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 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학 차단이 양자역학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해야 되고 자꾸 부정할 이게 틀렸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거기서 거리를 두려고 해야 돼요 거리를 두려고 그래서 진정한 진정한 과학자라면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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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그 과학 이론에 안주하면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면서 부정하고 자유로워져서 더 나은 가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깨달음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가 우리 유건선 실장님께서 주신 주제가 과학이 있어서 과학을 많이 가져오긴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부정의 방법을 이용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가장 성공적인데 불교에서는 부정님 당시부터 2500년부터 부정의 방법을 찬뜩 가진 지혜의 가르침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래서 모두 성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